안녕하세요. 방송영화 제작 전공 1, 2학번 졸업생 나호원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썬킥처스라는 법인 회사에서 촬영감독을 하고 있고요. 여러 단편영화라든지 광고나 여러 상업에서도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졸업하고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여러모로 특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후배들 얼굴을 익히고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할 내용들은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배와 후배와의 교류가 조금 더 목적성을 띄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촬영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촬영적인 간단한 이론이라든지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 등을 오늘 후배들에게 알려줄 생각입니다. 서울중압예술실형학교 화이팅! 서울중압올리위원회 서울중압올리위원회 경찰송지vl acetaminopet 물론 그때 Baliner des기려Dom Basically Gracias 弟사님 손 quiet 경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